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대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는 그대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좋겠어 촬영 초반인데 액션 씬이라서 부담과 긴장이 되게 컸고 와이어도 맸어야 됐고 전 진짜 액션은 정말 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된다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11대 1로 합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텐 이거 안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멘붕이었고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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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